두 번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천천히 나가시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 많이 공부하시기보다는 기본적인 용어 공부해 나가시고 그리고 책에 잡아가시는 게 우선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광역, 도시, 괴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는 광역, 도시,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의지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 구분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 광역, 도시, 계획 수립 대상은 광역, 계획권인데 지역, 지구, 구역과 함께 존에 관한 사항은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광역, 계획권 지정한 사는 국, 도였습니다. 광역, 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도시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국장이 광역, 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도에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광역, 계획권 지정하는 때는 도시사가 광역, 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나 대전광역시장은 광역, 계획권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함께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다양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행정계획 중에 최상위 계획은 뭐다? 국가계획. 그러면 이 광역, 계획권에 수립한 광역, 도시 계획은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 도시 계획 수립은 관할관청이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 받아야 되는데 그 확인받는 것을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은 수립하면 뭐 받아야 된다?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봐줄 게 있습니다. 이번에 KTX를 만들고자 하면 그 KTX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KTX 설치가 필요하고 그때 광역, 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면 수립한 광역, 도시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될 것이고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때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 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수립한 광역, 도시 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는 광역, 계획권의 지정권자인 동시에 광역, 도시 계획의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국장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했다면 이 광역, 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것으로서 시도지사가 광역, 도시 계획을 공통으로 수립하고 수립한 광역, 도시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경기도지사 또는 충남도지사 세종시장에 해당되게 되면 우리 행정관할 구역에 지나가는 KTX의 역사는 적정하게 하나, 두 개 만든다? 열 개 만든다? 많이 만들수록 역세권에 대한 개발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되며 그 지방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 도시 계획을 누구에게 승인받지 않고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수립한 광역, 도시 계획에 따라 KT 만들게 되면 걔는 지하철이 되는 것이지 KTX가 아니죠. 그래서 이 광역, 도시 계획은 시도지사 수립한 날지라도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고 국장은 국가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로 만들 때 특히 경기도에는 최근 서울에서는 제2외각순환도로라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한마디가 그거 경기도만 지나가는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경기순환도로 아니냐고 서울시장에게 한번 확인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순환도로 만들고자 할 때 경기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순환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도로를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가장 합리적인지 시장군수가 광역, 도시계획 수립하고 수립한 광역,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상급관청인 누구에게? 도의사에게 도의사 패싱하고 국장에게 승인받는 건 없습니다. 행정청은 항상 상하관계가 분명합니다. 행정청 중에 가장 높은 자는 대통령입니까? 각부장관입니까? 각부장관이죠. 그리고 지방자산체는 광역지방자산체에 해당되는 지도와 기초에 해당되는 시군구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기초에 해당되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도의사에게? 바로 이 있는 자에게? 광역지방자산체장인 시의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국장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에 관한 계율을 파악하셨다면 첫 번째 수립권자와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원칙이 나온다. 예외. 그런데 이 예외는 승인권자인 국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각각 3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예외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28페이지에 양가 1번 원칙의 3, 4 그리고 예외 1, 2, 3 이걸 묶어놓으셨는데 4번 보게 되면 국가계획이라는 것을 주쳐놨고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증 없는 경우에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확인되시죠. 그래서 지금 4번이 예외 2개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봐놓을 게 있습니다. 원래 국도는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인데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수립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 예외 몇 개이다? 3개. 국도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그 광역계획권 어디에 KTX 만들 것인지 지하철 만들 것인지 그에 관한 광역시설 설치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원하는데 국도가 광역계획권 지정했지만 3년 지나도록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없다고 하면 답답해서라도 국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3년 경과시까지 광역도시계획 승인 지정 없다고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목포까지 KTX 새로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무한 공한 거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시도의사에 맡기게 되면 경기도의사는 자신의 행정관할 구역의 KTX 정찰력 하나 만든다. 열 개 만든다. 열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지하실 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 쓰레기는 서울에 잘 매립하고 있다. 인천에 매립하고 있다. 인천 서구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장이 이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직접 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 그분 당선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전면에 앞세우고 시의사가 뒤에 포진해 있으면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의사가 요청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몇 개이다? 세 개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사도 세 가지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지정했는데 3년 지나도록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다면 저 광역도시계획의 관할 관청은 시장군수이다, 도시사이다. 광역도시계획을 지정한 자가 관할 관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사가 답답해서라도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도시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시장군수가 수립하기 부담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도시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군수가 협의 거처 요청한 때는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시장군수가 협의 거처 요청하면 협의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그때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사실 이 광역도시계획 하나 수립할 때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행정자치법에 따라 도에 속해 있는 다양한 시, 군은 기본적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때는 시, 10만 미만의 때는 군입니다. 최근 올림픽 개최한 평창군이 있거든요. 인구 얼마이다? 3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창군의 행정관할구역의 면적은 서울보다 넓습니다. 그 넓은 땅에 3만 명이 달랑 거주하는 반면 서울은 인구 천만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평창군에서 다른 도시와 연결되는 기차나 또는 도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런 행정계획 수립시에 막대한 비용 부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을 포기하고 도의사에게 넘겨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넘겨줄 때는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무엇? 시장군수가 서로 협의해서 우리 역량 바뀌다 요청하게 되면 그때는 도의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예외가 총 몇 개? 3개. 그래서 국도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 각각 3개씩 존재한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장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에는 지지사가 공동 수립하고 도의사가 지정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지만 국도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각각 몇 개씩 있다? 3개씩 존재한다. 그것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시 하나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가계획과 관계된 자는 도지사입니까? 국장입니까? 국가계획은 국가 전체의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장관이 나서야 되고 저 국가계획을 이유로 도지사가 행정계획 수립하는 법은 없습니다. 국가계획 나오면 항상 누구와 연결시킨다? 국장과 연결시키자.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 수립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군수가 협의거처 요청하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세를 시행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참여정부인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자탄제에 넘겨줬는데 시도지사가 협의거처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넘겨줬는데 그 시도지사가 나의 것 내 능력 밖이야 다시 중앙에 반환하면 된다 안 된다. 지방분권에 순행하는 것입니까? 역행하는 것입니까? 역행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협의거처 요청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것은 없지만 시장분수가 협의거처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이 도지사는 중앙정부이다 지방정부이다. 지방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자탄제 상급관청에게 넘기는 것은 가능한데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행정청에 넘기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사유가 되고 협의거처 요청하는 때 도지사와 단독 수립하는 것은 도지사에 있어서 국한대는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반면 3년 경과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면 공통수립한다 공통된 사유인데 국가계획과 협의거처 요청하는 때 이러한 것들은 국토의 고유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리고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수립 기준 주셔놓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줄만 쳐놓습니다.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옵니다. 대신 시험에 내게 되면 이 수립 기준을 지도의사가 정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한 번만 수립한다. 여러 번 반복해 수립한다. 여러 번 반복해 수립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광역계획권과 서해안권이라 해서 평택을 거점 도시라고 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우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마진창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마산, 진해, 창원 통합하는 곳. 그리고 광양, 여수, 순천. 광양권이라고 하는 그런 광역계획권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마다 각각 광역도시계 수립할 때 그 수립 기준은 전국에 동일한 기준 정의할 필요 있죠. 그래서 전국을 관할하고 있는 국장이 각종 수립 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약속해 주실 것이 지침 또는 기준 이런 말을 보게 되면 누가 결정한다? 전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장이 기준을 결정하는 주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5번 광역도시계획 성격이 있는데 얘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방향은 꿈 그리고 비전이거든요. 이런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은 미래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잘 살아보자 그 방향 제시하는 행정계획인데 이러한 꿈은 크게 가지는 것도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 꿈은 구속력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아니면 국민학교 때 학교장이었을 때 나는 장래 뭐 될 것인가 누가 물어보면 자신있게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대통령의 꿈인 분이 그 꿈을 이루신 분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었는데요. 나는 그런 꿈 가진 적 있다? 그러면 그런 꿈 가졌을 때 주변 친구들이 헛된 꿈 꾸지 말아라고 타박했으니까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별 생각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꿈은 거창하게 가지건 소박하게 가지건 그 꿈은 존중될 필요가 있는데 그 꿈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받고 야단 맞을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구속력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제가 앞서 오늘 첫 시간대에 지난주 정리드리면서 이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에 따른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 구속력 없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구속력 없는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을 보셨다고 하면 이제 승인권자,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국도가 승인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힘든 이야기겠지만 얘를 극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광역도시계획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서 개혁, 행정계획은 수립,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더라 특별히 수립권자 누구이고 승인권자 누구인지 각각 보셨는데 승인권자는 국도 그리고 수립권자의 예외적으로 국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것 몇 개씩 있다? 세 개씩 존재한다. 그러면 이 행정계획 수립할 때 어떤 구체인 절차를 거치는지 그에 관한 내용을 잠시 확인해 놔야 됩니다. 30페이지 찾으셨죠. 1번 기초조사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변경 주셨습니다. 변경은 수립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변경은 새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변경은 뭐 하는 것입니까? 있던 거 말고 새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을 뭐라 표현한다? 변경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립이 바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놓으시고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간호소개 기초조사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줄만 쳐놓습니다. 2번 기초조사 방법 참 좋은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번 공청회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줄쳐 놓습니다. 31페이지에 양가로 2번 공청회 찾았습니까? 제가 줄치라는 이야기 또는 가로아라는 이야기 안 들었으면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줄치라고 했을 때 한 문장 전체를 줄쳐놓으면 안 됩니다. 문장 전체를 줄쳐놓게 되면 포인트를 놓칩니다. 제가 가로하라고 하거나 줄치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만 용어 바꾸어서 틀린 지문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가 우리 시험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장 줄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줄치라고 하는 것만 표시하라는 것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중간에 양가로 2번 공청회 찾으셨죠. 지금 건너뛴 것은 나는 오늘 집에 가면 읽어본다. 안 읽어본다. 안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시키는 건 하셔야 되지?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줄치라고 따로 이야기 안 드렸다고 하면 우리 책은 공법에서 100점 맞을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반은 5점에서 10점 정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남의 절반이 90%가 출제되게 됩니다. 아마 제가 5월, 6월, 7, 8월 달 문제풀이가 쭉 해나가게 되면 이 90%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 번씩은 해나가겠지만 우리 항상 관심 쏟고 열심히 해대야 될 것은 이 4분의 1에 해당되는 70점에서 80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5%를 하게 되면 그게 50점에서 60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법에서 100점 맞겠다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 천천히 공부하실 때 100점 노려나오시는 것이고요. 지금은 가장 합리적인 점수 어떻게든 60점도 맞춰나가겠다 그 생각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60점 나올 수 있는 부분 열심히 해도 그만 열심히 따라오고 정리해 나가시면 충분히 맞는데 이게 기억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헷갈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점점 범위 넓혀 나가는데 대신 이 60점 나오는 이 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얘를 여러 자에 반백하게 되면 그 반복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표시하지 않는 부분 그거는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건 20년에 한 번 나올 문제가 튀어나온 겁니다. 지협적인 문제를 다 맞춘다? 그거는 시험 붙고 천천히 하실 이야기. 아니면 저한테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겠지만 올해 동차 합격하신 분이 나는 공포에서 57.5 나오고 공시세법에서 70점 그리고 중개세법에서 90점 나왔는데 공법이 제일 점수 안 나왔다고 저한테 타박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 이야기 드립니다. 한 번 더 공부하면 제가 꼭 80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런데 그냥 합격하게 나왔지 80, 90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표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수업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체계가 형성되게 되고 용어에 대한 구분이 충분히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것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 여러 공청회 추정했습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여야 하며 공청회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차지였죠. 시도이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 시군 의회와 시장 또는 군수에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시도 또는 시군 의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의견 들어야 한다. 동그라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3페이 찾으셨죠. 제5절 광역도시계획 승인입니다. 양가를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찾았습니다. 시도이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한다. 시도 지사 출처 놓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놓습니다. 승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래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도지사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 동그라미는 없습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얘는 천천히 신경쓸 이야기인데 지금 듣고 이해되는지만 한번 봅니다. 3, 2, 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1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한 줄 밑에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2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처 요청하는 경우 단도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앞서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인데 국토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광역계획 거처 말하면서 3년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하지 않았거나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는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협의 거처 요청하면 도지사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은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이죠. 원래 자기가 승인할 걸 자기가 승인할 걸 계획 수립안에 참여했다고 하면 우리 회사 같은 데에 사업계획서를 직원에게 작성하라 맡겼는데 그 직원이 제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결제권자인 사장님이 회사의 성장 발전을 위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따로 결제 받아야 된다? 자기가 수립하면 끝이다. 결제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받을 필요 없다. 공법은 한번 제대로 집중해서 이해하면 이게 한두 달 지나서 다시 한번 보더라도 한번 이해된 파트라고 하면 쉽게 내용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꼭 염두에 두실 것으로서 줄치는 것, 책 쓰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했다면 이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원래 수립하는 자입니까? 승인권자입니까? 승인권자, 이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였는데 그 승인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예외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다. 대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되죠. 시도의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장관에게 승인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 세 가지 경우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은 승인권자가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따로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다. 한번 지금은 듣고 말아주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협의심이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가로해놓습니다. 중앙도시계획연의 심의 거쳐야 된다. 중앙도시계획연의 심의 가로해놓습니다. 협의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으나 30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 제시해야 한다. 지금 제가 읽는 것은 필요 없고 우리 포인트는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고자 한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거쳐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4번 공남입니다. 국장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하였을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지도이사에게 관계서류 송부하여 하며 지도지사에게 관계서류 송부 가로해놓습니다. 관계서류 받은 지도이사는 지도 공부에 그 내용 공고하여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야 한다. 공고하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도지사 승인이 있습니다. 여기 도지사 승인에 대해서는 1번만 잠깐 보십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에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봐줄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특광 시군에 수립하는 것입니까?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까?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원래 있는 것이다. 국도가 지정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도가 지정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은 지하철이나 또는 KTX 만들고자 할 때 국도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관할관청인 국도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현재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했다면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해야 한다? 시장군수가 단독 수립한다? 공동 수립해야 한다? 공동 수립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누가 공동 수립해야 한다? 지도이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고? 국방에 관한 계획이다? 토지에 관한 계획이다?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면 기초조사라는 것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경제성장과 관련된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국민계획인의 소득수준 그리고 인구연령층 그리고 각 세대의 소득수준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관한 행정계획 수립하는 때는 땅에 일정한 행정계획 수립할 때 조사 측량이라는 것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측량기사를 보내어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관계 파악할 필요가 있고 현재 사람 보내어 문화재가 존재하는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측량조사를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조사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해야만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끔 TV에 사폐산 턴을 만들 때 그 사폐산 턴을 만들 때 그곳에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천연기념물을 나뉜 도롱룡이 살았다고 합니다. 웬 선임께서 그 사폐산 턴을 만들게 되면 도롱룡의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 해서 단식투쟁에서 끝까지 열심히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만들어졌지만 그 만들어지는 사이에 몇 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하면 그 분 참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한 8년 전쯤에 강원도에 골프장 만들고자 부지 구입하고 공사 열심히 하고자 준비 다 들어갔는데 환경단체에서 그 골프장 예정지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을 사진 촬영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그 사이에 그 분 잘 살고 계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이자 내는 거 걱정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자 내는 것 걱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사는 곳에 이상한 풀이 예쁘게 자라고 있다면 또는 이상한 동물이 살고 있다고 하면 삶의 터전으로 개방해 주셔야 된다. 쫓아보내야 된다. 예, 별 생각 없습니다. 쫓아보내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상한 풀이 보이면 남 안 보이는 사이에 뽑아버리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상한 동물이 살고 있다면 청산과 비슷한 것 뿌리는데 바로 그 자리에 죽으면 제가 법에 위반되어서 나중에 철로 왔습니다. 대신 씨름씨름 앓다가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저 산에 갔다가 이병 걸렸다. 마지막 유언 남기면 동료들이 찾아오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의 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재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냥 잘잘하게 내버려 두는 건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천연기념물이나 현지 사정을 파악하는 것을 뭐라 한다?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의견 청취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총뿌리에서 나온다? 국민에게 있다. 우리 영화 요즘 워낙 잘 보다 보니 헌법의 일조에 관한 사항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 아웅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삶에 영향 끼치게 되는 각종 행정계획 수립할 때 국민 배제하고 수립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행정절차법에 따르게 되면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과 공남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경우가 있고 청문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작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만에 동차를 합격하게 되면 공인중개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중개업하다가 법을 위반하면 그 공인중개자격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중개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취소, 말소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할 때 마지막으로 적은 대상자에게 의견 물어보고 듣는 절차를 청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청문은 언제 한다? 취소, 말소라고 하는 중요한 행정처분 시에 자격정지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시에는 청문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등록, 말소, 취소 시에 얘는 보통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그때 충분히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방법으로 우리 공법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공청회와 공남 절차입니다. 여기 공남은 공고, 열람의 준말입니다. 우선 공청에 관한 이야기 드리면 이 공청회는 우리가 지금 이런 강의실에 함께 모여서 행정계획 수립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방법을 통해 의견,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강의실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 자체가 공청회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다만 가끔 수도권 일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시에 서울 주변에 있는 왕숙지구의 경우에는 농경지 한 평이 평당 150만 원 정도 합니다. 논, 밭이 평당 150만 원이면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농경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반값도 안 되는 평당 60만 원 정도의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제 수용당했을 때 시가보다 현재 낮은 가격으로 강제 수용당하게 되면 도지 수유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수용과 관련된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냥 잘 입장한다. 양손에 계란 두 개씩 들고 간다. 계란 들고 가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남에 관한 절차는 우리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 피선거권과 선거권 구분할 수 있죠. 의원에 출마하게 되면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내가 뽑으면 선거권 행사하는 것인데 선거인 명부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명부에 빠졌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렇게 열람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인 명부 열람해라 신문에 광고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는 것을 공남 공고 열람의 주말인 공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청회는 이런 강의실에 한 분 모여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하는 절차인데 이 공청회 개최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고 14일 이후에 20일이든 30일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7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게 되면 우리 일주일 사이에 서로 스케줄 잡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뭐 하자고 하면 이미 선약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2주 뒤에 뭐 하자고 하면 그때는 거의 약속 없습니다. 대신 가끔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에게 다음 주에 같이 밥 한 번 먹자 그랬는데 이분이 약속이 있다고 그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2주 뒤에 밥 먹자고 했는데 그때도 약속이 있다면 나시라는 겁니다. 계속 쫓아다니면 그때는 스토커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라는 것만 이해해놓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2주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게 되면 다른 스케줄 없기 때문에 광역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남은 선거의 명부 등을 어디에 비치했다 열람하라 공고하고 이때는 열람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열람 기간을 14일 이상 열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청회에건 공남이건 날짜는 며칠? 14일 만약 시험에 이 공청회나 또는 공남을 10일, 7일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대신 14일 이상, 14일 전이라고 하면 20일 전에 또는 30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고 열람 기간을 20일 이상, 30일 이상 정해놓는 것은 14일 이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옳은 지문이지만 만약 10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한다 10일간 열람하게 한다 이 말 나오면 맞다 드리다 항상 우리가 기억하실 것 공청회는 14일 전입니다 그리고 공남 열람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이라는 것을 각각 살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청취해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할 때 청취 방법은 공남 절차이다 공청회이다 공청회 우리 공법에는 행정계획 수립시에 행정계획 수립시에 공청회 방법을 통해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경우가 세 번 있습니다 방금 보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나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저 세 번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 청취 방법은 항상 뭐다? 공남 그래서 이 공남이 100번 있다고 하면 공청회는 딱 몇 번? 세 번 그래서 공청회가 원칙이다 예외이다 예외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세 번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공남 절차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의견 청취를 동시에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를 광역시설로 새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예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국가 예산에서 나온다 지방 차단체 예산 나온다 지방 차단체 예산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자 국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반면 지방 차단체 예산 편성 시에는 어디에? 국회 예산 심의 기억나신다고 하면 이때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 거쳐야만 예산 편성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방 차단체 돈 예산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절차를 거쳐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권자는 승인권자인 국토에게 광역 도시 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승인권자인 국토가 광역 도시 계획 승인하고자 한다면 그 사전 절차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장이 광역 도시 계획 승인권자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과 대등한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 절차 거치고 국토교통부에 두게 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합니다 반면 도의사가 광역 도시 계획 승인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거치고 도에 만들어 놓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협의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살피실 것은 이번에 KTX를 만들게 된다면 그 KTX 지나가는 곳에는 산이나 논밭이 많겠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 곳이겠습니까? 만약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KTX 만들게 되면 해당 단지의 주민들은 좋아한다 열심히 반대한다 아마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 하나 그려놓고 플랜카드 그려놓고 결사투쟁 핏빛으로 물들일 때까지 항쟁하자 그런 플랜카드가 내 글리게 될 겁니다 아마 홍콩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파트 단지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만들어지거나 지하철 만들어지거나 KTX 만들어지게 되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지나다닌다 산이나 논밭이 난다 산이나 논밭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농경지나 산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땅 주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주실 것은 주인인 행정청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농지나 임야가 존재한다면 그 용도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농지나 임야는 개발한 땅입니까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주택이나 공장이나 상관 만들 땅이다 그냥 내버려 대 비개발 용지이다 비개발 용지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농경지는 식량의 자급자족과 관련된 중요한 곳으로서 얘를 훼손하고 농지를 없애버리게 되면 공익에 큰 문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경지의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주인은 누구이다? 농림부 장관 그리고 산의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산림청장 그러면 이번에 KTX 만들거나 고수도를 만들면서 산과 농지를 훼손하게 되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다? 이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전에 MB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관할 관청이었는데 첫 번째 4대강 사업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 장관이 자기 직을 걸고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환경부는 개발부처입니까? 비개발부처입니까? 비개발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상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안 돼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기관이 환경부인데 직을 걸고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MB가 그날 놔두겠습니까? 그분 잘라버렸겠습니까?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는 말 잘 들을 분 그분을 임명하셔서 4대강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시설 설치와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승인 신청받게 되면 국도는 그곳에 개발 사업 폐쇄되는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 관청에서 그래 개발해도 돼 동의하면 가능한 것이고요 반대 입장 표명하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는 왜 하는 것이다?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달리 표현한 뭐다?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그래서 농경지나 임야 일부를 훼손하더라도 KTX 만드는 게 공익에 더 부합하다고 하면 그때는 개발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3기 신도시가 지정 발표되고 2기 신도시로서 동산 신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신도시는 애초에 농경지였습니다 그 농경지에 식량 자급자족 포기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농지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 장관이 찬성하면 그제서야 신도시 지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에 부합하면 협의 통과하는 것이고 공익에 부적합하다면 협의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저 협의 절차는 강한 절차입니까? 약한 절차입니까? 아주 강한 절차입니다 관계 행정기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 한 명을 반대하게 되면 그 사업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고자 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나는 들어본 적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나는 들어본 적 있다? 앞으로 계속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 교수들이 모여있는 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져 있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에 만들어지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게 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치는 이유는 타당승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강화문인 거리라 해서 가끔 차도 다니지만 집회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이 인구 3만 그리고 지방에 10만 정도 되는 도시에 강화문 거리 같은 도로 만들면 차들이 잘 이용할 수 있다 지나치게 큰 것이다 서울에는 그런 강화문 거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인구 5만, 10만인 도시에는 그 강화문 거리 필요 없습니다 그 강화문 거리는 도로 폭이 7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왕복 16차선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왕복 16차선 도로를 인구 10만 사는 곳에 만들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그냥 재미로 이해하시는데 전국에는 다양한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가 있고 도청 이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청 이전한 것으로서 충청남도에 내포신도시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내포신도시인 도청 같은 경우에는 도청 기능과 자급자족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단체까지 함께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포신도시 만들었을 때 계획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인데 지금 내포신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20만이다? 10만 안 된다? 10만이 현재 안 됩니다 그런데 저 20만 명이 살기 위해서 땅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한 200만 저고미터를 개발했고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5만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저 4분의 3에 해당되는 공간은 건물 들어서지 않고 빈 공지로 남아 있거나 건물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빈 상가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 유령 도시이죠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개발하고 있는지 그 규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두고 있는 절차가 심의 절차가 되게 됩니다 이런 두 개의 절차를 무통과했다면 국도는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게 되고 승인하면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철 만들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그 지하철 만드는 자는 국도가 만드는 자이다 수립권자가 만드는 자이다 수립권자 만들어야 됩니다 국도는 승인한 자일 뿐 직접 지하철 만드는 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립한 자에게 광역도시계획을 송부하고 송부 받은 수립권자는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 있죠 그래서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하게 합니다 여기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 없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수도권에는 GTX A, B, C 노선 그리고 향후 D 노선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D 노선이 만들어지고 이 D 노선이 개통되게 되면 새로 만들어지는 D 노선 주변에는 땅값이 많이 올라갈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GTX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땅값 어디가 오르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정계획이 되는 겁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수립하고 일반 시민들이 모르게 숨겨놔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봐주실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수립과 승인에 관한 절차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협의, 시민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까 승인에 필요한 절차입니까 승인하는 데 사전 절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기초조사, 주민의견 정치인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정치 이번에 GTX 만들거나 또는 KTX 만들게 되면 그 위치가 어딘지 파악할 필요 있죠 그래서 기초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KTX 만드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알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TX 만드는데 해당 지방사단체 예산 있는지 그러면 이 세 과정은 광역시설인 도로나 KTX나 그것 만들고자 할 때 그것 시행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그거 따지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승인시에 필요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는 이번에 KTX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곳에 농지나 산을 없애버리고 산 밀어버리고 곳으로 새로 만들게 되면 그 사업이 공익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규모가 적정한지 그것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협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설인 KTX 만드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까? 공익성과 타당성 타는 것입니까? 이건 실제 만들 때 필요한 것이거든요 얘는 뭐 할 때? 공익에 부합하는지 타당한지 그것 검토하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초조사 주민의견 정치 지방의회 의견 정치는 수립에 필요한 절차이지 협의하는 절차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주신 것은 저 기초조사 등을 하는 자는 승인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이다 수립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이다 이 세 개는 수립권자가 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수립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이다 승인권자인 국도가 하는 절차이다 승인권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얘가 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기초조사, 주민의견 정치, 지방의회 의견 정치는 승인권자 하는 것이다 수립하는 자가 하는 것이다 수립하는 자가 하고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는 누가 하는 것이다 승인하는 자가 거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율을 한번 봐 놓으시는 게 여기에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6절 광유도시계획 조정 필요 없습니다 7절 광유도시계획 구성 얘가 시험에 나오면 한 10년에 한번 나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잠깐 하면 되지 평상시 할 필요 없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 사셨죠 얘를 쉬었다 하실 겁니다 적는 것보다는 소비에 취소하는 게 좋으십니다 그게 아니면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